사실 저는 바나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나나만의 특별한 애칭이 있거든요. 나나바라고. 근데 이 나나바를, 우리 나나바를 말라죽게 하는 병이 있다고 해요. 어떤 병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후사리움 옥시스포름이라고 하는 토양 곰팡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파나마 병입니다. 이 토양 곰팡이가 바나나 뿌리에 침투해서 바나나의 뿌리하고 입까지 다 말라죽게 하는 무서운 병이죠. 바나나가 파나마 병에 취약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단일 품종입니다. 20세기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키우기 쉽고 생산성 높은 효율적 품종을 개발 보급하면서 단일 품종 재배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단일 품종 재배는 모든 작물이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병해충이나 질병에 취약하고 바나나가 파나마 병에 취약한 이유도 이렇게 키우기 쉽고 생산성이 높은 단일 품종을 재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 품종 재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상상성이 높은 다양한 품종을 꾸준히 개발하는 한편 다양한 품종의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까지 이어진다면 단일 품종 재배로 인한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더운 여름을 행복하게 보내게 해준 파리올림픽이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매번 새로운 스포츠 스타가 탄생해 왔는데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그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년 만에 탁구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신유빈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기 중 에너지 젤과 바나나 먹방으로도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소화와 체내 흡수가 빨라 에너지 보충에도 효과적인 음식일 뿐만 아니라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마그네슘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스포츠 선수들이 선호하는 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나나를 위협하는 곰팡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푸사리움 옥시스포룸이라고 부르는 이 곰팡이는 바나나 뿌리를 감염시켜 바나나를 말라죽게 하는데 그동안은 이 곰팡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최근 이 곰팡이의 약점을 찾은 연구가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나를 괴롭히는 악동을 소개해 주실 분은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물사랑분 김선혜 연구사님입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바나나가 먹기도 되게 편하고 맛도 좋으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거든요. 연구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아 강아지도 먹을 수 있군요. 네 강아지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양 간식입니다. 바나나가. 사실 저는 바나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나나만의 특별한 애칭이 있거든요. 나나마라고. 좀 귀엽지 않나요? 아니요. 너무 이상합니다. 저는 식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편입니다. 아 연구사님 아무래도 티신 것 같은데. 네 티입니다. 아 근데 이 나나바를 우리 나나바를 좀 말라 쉽게 하는 병이 있다고 해요. 어떤 병인지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푸사리움 옥시스포름이라고 하는 토양 곰팡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파나마병입니다. 그래서 1890년대 페루 파나마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파나마병이라고 부르는데 담배, 토마토 같은 작물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토양 곰팡이가 바나나 뿌리에 침투해서 관다발을 타고 올라가면서 바나나의 뿌리하고 입까지 다 말라 죽게 하는 무서운 병이죠. 현재까지 파나마병을 막을 치료법이나 농약 등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며 푸사리움 옥시스포름 36종의 연기서열을 분석했더니 곰팡이가 산화지수의 생성과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보조유전자 2개를 이용해서 바나나에 침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바나나에 침투하는 과정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알아낸 정보를 활용해 파나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병을 막을 치료법이나 농약도 없다고 하니까 바나나 입장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 아닐까 싶어요. 바나나가 파나마병에 취약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주문관님이 바나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부드럽고 달콤해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바나나는 원래 열매 속에 크고 딱딱한 씨를 품고 있어서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씨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바나나는 야생 바나나 중에서 씨 없는 돌연변이를 재배한 것이고요. 돌연변이군요. 지금 먹고 있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우리나라의 으름 덩굴이라고 있어요. 조선의 바나나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그걸 보면 그 안에 그렇게 커다란 씨앗이 있어서 먹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그것을 참고하면 옛날 야생 바나나가 어땠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으름, 조선의 바나나. 네. 조선의 바나나라고 하죠. 그런데 현재도 전 세계에 다양한 종류의 야생 바나나가 자라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단일 품종입니다. 먹기 좋은 씨 없는 바나나를 경작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수확하면 씨로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씨가 없으니까 밑동을 잘라서 그걸 다시 심는 방식으로. 씨가 없으니까 번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동일한 바나나만 얻게 되는 거죠.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보니 기후변화나 병해층에 취약한데 바나나는 이전에 이런 위기를 이미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 널리 재배되던 품종인 그로미셸은 현재 주로 재배되는 케번디시 바나나보다 맛과 향이 좋은 것을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먹는 바나나보다 예전 바나나가 더 맛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로미셸 품종도 전부 유전적으로 동일한 품종이기 때문에 파나마병이 유행되자 병해층에 약한 그로미셸 품종은 집단 폐사하게 됐죠. 이후 병해층에 강한 케번디시 품종을 찾아내게 되었고 현재 식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바나나는 케번디시 품종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병해층에 강하다고 알려진 케번디시를 감염시키는 파나마병 변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로미셸처럼 파나마병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세기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키우기 쉽고 생산성 높은 효율적 품종을 개발 보급하면서 단일 품종 재배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단일 품종 재배는 모든 작물이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병해충이나 질병에 취약하고 발병 시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전체 농작물에 영향을 미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파나마병에 취약한 이유도 이렇게 키우기 쉽고 생산성이 높은 단일 품종을 재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품종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바나나가 파나마병에 취약한 이유가 되는 것이군요. 바나나 이외에도 이렇게 단일 품종 재배만 해서 특정 병에 취약했던 그런 사례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바나나와 같은 특정 품종에서 생기는 병해충 사례 중에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을 가지고 온 감자 마름병. 이때 아일랜드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이 감자 마름병으로 인해서 감자 수확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죽고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었죠. 한마디로 이렇게 작물을 감염시키는 병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까지 가야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또 발생한 배경이 된 거군요. 그렇죠. 19세기 유럽에서 흰가루병이 유행을 하면서 흰가루병이요? 네. 흰가루병에 강한 미국산 포도나무를 수입을 해야겠다 해서 미국산 포도나무를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산 포도나무에 필록세라라는 진딧물 같은 해충이 있었는데 미국산 포도나무는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발병이 안 되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가 유럽에 오면서 유럽의 포도나무에 필록세라가 내성이 없고 취약했기 때문에 필록세라가 퍼지면서 유럽 전역 포도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가루병이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산 포도나무를 들여왔는데 미국산 포도나무에 필록세라라고 하는 진딧물이 있었고 이제 미국산 포도나무는 이 진딧물이 강하지만 유럽산 포도나무는 그거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성격은 병이었죠. 그게 내성이 없기 때문에 내성이 없어가지고 취약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필록세라가 퍼진 적이 있어요. 19세기에.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주요 와인 생산국들이 포도밭이 해충으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고 방치 유럽 포도밭의 약 7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록세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했을 때 이 필록세라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산 포도나무를 가지고 오자 이 필록세라가 토양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미국산 포도나무 밑동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토양으로 침투가 안 되게끔. 그래서 미국산 포도나무의 밑동을 가지고 오고 그 위에 유럽산 포도나무를 접붙였죠. 아, 그러니까 혼종이 나온 거군요. 네, 접붙이기를 해서 키우게 됐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포도재배와 포도재배와 와인생산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졌고 유럽의 포도품종이 사실은 미국산 포도나무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단일품종 재배는 모든 작물이 동일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병해충이나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체 농작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도 민감해서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극단적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면 매년 채소와 과일값이 날씨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었네, 가격이 올랐네 이런 것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좁은 면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전 농가가 단일품종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나 질병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가격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같은 품종의 작물만 재배하다 보면 토양의 특정 영양소가 빠르게 고갈되어서 지속적으로 비료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병해충에도 취약하다 보면 농약이라든지 살충제를 자주 사용하게 되어서 토양의 비욕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잦은 살충제 사용은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악화시키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일품종 재배가 기후랑 병해충에 취약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일품종 재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연구사님. 최근에는 다품종 재배와 순환재배, 유기농 재배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커피 등 단일품종 재배에서 큰 피해를 보았던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단일품종과 단일작물 재배를 줄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림농업이라고 해서 나무하고 농작물을 같이 재배하는 농업 방식인데 예를 들어 코코아하고 카카오, 커피 등 10대 다른 나무를 같이 심어서 재배하는데 재배 면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도 같이 심은 나무로부터 다양한 영양분들이 구로 분포되기 때문에 토양의 비옥도를 지키고 병해충 피해를 줄이면서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농업 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군요. 그다음에 다층 재배라고 해서 이건 어떤 건가요? 키 큰 식물, 중간 식물, 낮은 식물 이런 식물들을 같이 재배를 하는 거죠. 공간 활용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토양의 비옥도를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다양한 종을 같이 심는 거군요. 그렇죠. 높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장물들을 심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코넛 나무 아래 카카오나 커피 중간기에 장물을 심고 아래에는 바닥에는 고구마와 같은 줄기 식물들을 심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국가적으로 다품종 재배를 요즘은 권장을 하고 있어서 외국에 슈퍼나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 사과나 포도 등 과일 품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과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있고 축산도 마찬가지로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만 파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떤 품종의 소다, 돼지, 닭 이런 것들이 다 품종과 지역별로 나눠져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니까 식물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동물에도 동일한 게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동물들도 동일한 품종만 하게 된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하지만 전염병이 퍼지면 대부분 폐사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에서도 이런 단일 품종을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다양한 품종을 꾸준히 개발하는 한편 다양한 품종의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까지 이어진다면 단일 품종 재배로 인한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수미감자 많이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개량된 수미감자는 수확량도 많고 재배도 쉬워서 그동안 국내에서 주로 생산하던 감자인데 생육 초기 저온의 생장 환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미감자를 수확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요. 수미감자 수확량이 급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미감자 빈자리는 더위에 강한 새로운 품종의 감자로 대체되어서 감자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감자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은 겪지 않았지만 빠르게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일 품종 재배로 인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도 생각도 다양성을 존중받는 요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나마평으로 시작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좀 다양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시간이 되었는데요. 또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해주신 오늘 김선혜 연구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요즘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뉴스로 만나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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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